그때요 중양가들은 이미 막국수랑 닭갈비를 먹고 사랑 가른 너는 안니 이리 오너라 헛고 놀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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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 이루오네 사랑이야 이리 사랑 이루다 아메이돈 내 사랑아 파란 하늘 파란 하늘 꿈이 드리운 푸른 온발에 악의 용서 여럿이 불을 뜯고 놀아요 새처럼 밝은 얼굴로 준비하세요 여기요 여기 있어요 그대 찾는 사람 하나뿐인 사람 여기 있어요 백지영 선배님으로 시작해서 소찬이 선배님 선배료로 넘어가서 오늘은 특별히 기분 좋으니까 보너스로 이은미 선배님에서 마야 선배님까지 최초입니다 방송에서도 3개 이상 나네요 정답 선물세트로 묶어서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춘천을 너무 사랑하니까 한번 가봅시다 박수 한번 먼저 주세요 두 분이 발성이 되게 달라요 두 분이 발성이 되게 달라요 세천이 선배님하고 백지영 선배님하고 왜요 이제 됐어 사랑하네 말하는 난 너와 같은 사람 잔인해 유저라 나를 유혹하지는 밤 잠시 너를 위해 이별을 택한 거야 잊지는 뭐 내 사랑을 너는 내 은혜 있어 길지 않을 거야 슬픔이 가기까지 영원히 우리 신발을 벗어야 되는데 그대는 내가 알쓰러운 건가 봐 나보기가 역겨워실 때에는 말없이 마야 보내드려 우리 다